우리 동원이가, 동원이가 선물해 주는 의자 아 진짜? 대단해 대단해 우리 국윤희이 형이 선물해 준 책상 아 이거 또 팬들이 또 선물해 줘 아 완전 세 번 해 장비들이 또 있죠 신발을, 신발을 팬들 이거 뭐 커스텀이야? 팬이, 내가 철인시파로, 철인시파로 좋아한다고 철인시파로 아 예쁘다 이거 못 신겠더라 아까워서 여기 올려놨어 이거 어떻게 신어? 저걸 이거 이것도 있어 철인 영탁이시고 너야? 하하하하 이야 너무 좋다 많은 사랑 주신 덕분에 좋은 작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거야? 아니네 맞나? 이거네 네 나의 가수 하하하하 수고하 야 이거 춤을 어떻게 추어? 콜센터 춤춘것도 어려워서 버벅버벅 되는데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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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유노, 유노는 저기. 애들위네. 이 사랑.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요정도만 해도 됐네. 요정도만 부르면 되지 뭐… 안 돼? 알잖아요. 저기 Ach SC. 왜, 갑자기? 2015년인데? 근데 내가 직캠과 형이랑 직캠이 나왔는데 내가 보는데도 와 너무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이때 찍은 직캠? 이 당시에 찍은 직캠? 그런 것 같아. 너무 멋있어. 투피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스타킹 때도 같이 이제 자주 봤었고 일본에 제이심퍼니 할 때 일본 콘서트 오키나와 돔에서 콘서트 할 때 그때 투피엠 분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 또 만나게 되면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. 또 시전해줘야지 제가.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. 나는 이렇게 하면 아저씨가 된단 말이야. 이거 어떻게 치워? 난 이거 댄싱캠 밖에 안된다. 이거 어떻게 치워? 이거 못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집으로 가자.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. It's all right. 우리 집으로 가자. Oh yeah. 우리 집이다.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. It's all right. 우리 집으로 가자. 우리 집으로 가자. 우리 집으로 가 가자. 우리 집으로. 못해겠다. 이걸 Mbiti를 할려면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종이로 이렇게 해서 해? 아 이거 다 반반이야. 이거 어떻게?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? 원래? 원래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? 애매해 모호해지는 거야 갈수록? 이런 걸 하면 노잼이야 나는 나 진짜 완전 다큐가 된단 말이야 그치? 니네랑 나랑 똑같다니까 완전 다큐야 노잼쓰! 완전 노잼! 너도 XXX야? 진짜로? 와 진짜로? 대박이다 좋아요 구독 완전 알림이야 알림 알림